네일 사일런트 모래 디펙트 예정입니다. 두 장을 변화합니다. 한 장을 강화합니다. 강타 엘리트, 엘리트, 풀 소용돌이 완타 저놈의 완타 완타로 달린다 아 미치네 기사생 난타 난타 완타 우와 아파서 내 눈소리 가방도 나오고 드롭퀵, 지옥궁 윙버츠 렐라가 불린 눈알 없어졌다. 아 잠깐만 유독성 유독성을 킹시병 킹시병 아이야 아이야 으아아 혈안 음.. 엘리트나 더 할까? 전투 장비 포멜트 허격 완타 좀 더 안나오나 아 얘가 그나마 엘리트 중에 제일 편하긴 해 종이개구리 약화 포션 무적 고 으음 개구리 넘어줘죠 편안 다음 터넷 보시면 서투때니까 이번 터넷 해보자 절힘 화형 몽둥이 질 스네코 나올거면은 몽둥이 질이 맞고 화형을 넣을까 몽둥이 질을 넣을까 화형추 아 코스튜발 안나왔어 짐승석상 나작짚 혈안 혈안 고만 나오고 저것 좀 나와라 완타좀 제발 물음표가서 킹크로 간미콘 찾아보고 일반몹 잡으면서 카드파밍 계속 해봅시다 불타는 수요 이도료 아 이도료 별 아니 이도료 과자 완타 데미지 6밖에 안오르잖아 3코스트 덱이고 어 으이 으이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철싹 snip Object 별 你在 이거 확실히 할바해졌다 지옥검 써보는 게 나을 수가 전경기 마드로시카 철회파동 박치기 타락 타락? 타락? 타락고 도발 타락 타락 개꿀 두발 간발 세대결 아이비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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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의 무감 전장 전장 완타 펜초 포션 벨트 포션 벨트 굳이 필요 없겠지 살까? 아니야 살까? 아니야 완타 완타 좀 더 나오지 양초 음 병불 강타 정식 출시 정식 출시하면 비싸집니다 정식 출시하면 비싸집니다 아닌데 많타 이미 비싸집니다 이미 비싸졌어요 이미 비싸졌어요 가격이 가격이 이제 20,000 얼마였나? 철파 이중타격 아 완타 좀 안 나오냐 아 아이 철장 쓸데없이 수비 많이 집어가지고 큰 효과가 없네 신비주의자 완타 좀 줘라 전투체면 완타 좀 줘라 일반 몹잡고 전경기 더 봅시다 빌어먹을 완타 드럽게 안주네 펜촉화형 같은거 안되려나? 전함 이득이 크지 않을 때는 최대치력이 좋겠죠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두번 나와서 혹했다 충격파 충격파 타락이죠 근데 타락이 얼마나 빨리 나올란가 아이 저도 매혈안 언제까지 나올거야 어려울것같아요 어려울것같아요 찾어야됐나 허영 무적 아잇 혈안 제가 화영 제가 무적 무적 들고있는 애는 빔쓸때 잡는게 낫겠네 저거의 슬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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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개꿀 아니 아니 이걸 쌍썰고니 덕분에 펜촉스택 하나 더 올렸습니다 발굴 어포 바리 발 어바 발 어바 바리가 낫겠나 발굴도 괜찮고 지금 타락이라서 셋 다 괜찮네 타락 시너지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 발이가 제일 안정적인가 혈안이랑 연계해보고 무감각에다가 무적도 있고 발이 집으면 이제 스킬카드 흘려보내기 같은거 보이는거 다시 봐도 되고 아 종 집어도 되죠 아니 종이 아니라 열쇠 종은 집으면 안돼 미친 종 개극형 종 종 종 극형 종 극형 꺼져 또 나왔어 넣을까 님이 유물입니까 유물 3개 없습니다 이게 유물입니까 유물이 아니잖아 유물을 얻으니까 유물이 아닌겠지 종이 유물이 종이 유물이라면 종에서 종이 나와야 되는거 아냐 종이 유물이면 폼타 기사의 생 하나 넣어놓을까 일단 지금 일단 지금 아씨 뭐야 이게 광기 어포 넣었으면은 광기 쓰겠는데 지금 혈안도 2장이나 있고 고마워요 상절군 아니 저놈의 혈안 왜이렇게 뭉쳐서 나오지 아니 저놈의 혈안 무감각 하나 정도 더 있어도 될거 같고 뭐 클리어각은 나온거 같긴한데 지금깐 유감 음 돌리 음 돌리 타락 일단 무적 흘내 요런거 사야될거 같고 미라손 코스트는 그렇게 모자라진 않은데 네 무적 흘내 요렇게 사고 완타나 무감각 복사할까? 무감각 복사 무감이냐 완타냐 무감 무감 너무 좋고 빌어먹을 턱돌이들 턱 턱 턱 턱 턱 에 수미 턱조합 극혐이네 진짜 이제 드로우 모자란다 이제 드로우 모자란다 무장해제 보스전에서 필요없고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가 필요하죠 난관 전체 전체 한장 있나 혹시? 한장 있죠 지금 그러면은 난관 넣자 자 전투체면 한장 더 써도 좋을거 같긴 한데 아니 이걸 타락을 빼네 잠만 타락 빼면 안되지 빨리 덱 돌려 타락 빠졌다 타락 빠졌다 음... 236 역시 몸박이 최고야 역시 몸박이 최고야 완타덱인듯한 몸박댁 아이언클랜드 다른 카드들은 몸박이 나오기 전까지 버티는 카드일 뿐입니다 자 무적 또 나왔어 킹적 이제 복사 잡을 파워 나왔는데 그냥 달립시다 아이 더 파밍하지말고 강원하면서 가자 아이언클랜드 아니 습관처럼 부적 서순 전투체면 방금 몸박 하나 더 나왔네 진화 아이 신발 지금 쓰면 되잖아요 흘려버리기 화영 지옥검 완타 강할거 없네 작가 드르렁 39딜 무광각 타락 너무 좋고 아 내 펜촉 민폭 민폭 불도야 와 불 골라서 갈 수 있어 윙포트 짱 좋다 아이고 드로우 감수 막협 저기 들어갔네 저게 아 아아 됐다 퍼펙트 가나요 퍼펙트 가나요 쌀이 타락 무적 무적 아아 방어도 100 찍는거 이렇게 빨리 찍을 수 있어 아클 개사기 이게 아클이지 완타 꺼져 넌 한때 장난일 뿐이었어 승천 9단계 핵은